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rebase라는 겁니다. rebase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볼 거고요. 이 rebase와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은 merge입니다. 사실 둘 다 merge인데 편의상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이 깃을 병합하는 방법이 merge이고 똑같은 병합하는 방법인데 뭐랄까요 그 결과가 좀 다른 그게 이제 rebase입니다. 두 개의 차이점을 볼 건데 rebase는 좀 어렵습니다. 좀 위험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초심자는 rebase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기존에 병합하는 방식을 쓰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. rebase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수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merge부터 소개를 좀 다시 드려볼게요. 자 우선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일단 커밋을 했습니다. 이게 master예요. 그리고 또 한번 커밋을 해요. master는 이제 얘가 됩니다. 이거는 이제 더이상 master가 아닌 거죠. 자 이 상태에서 음... 브랜치를 하나 땄어요. feature라고 하는 브랜치를 땄습니다. f라고 적겠습니다. 그리고 그 feature 브랜치에서 연결을 할까요? commit을 했어요. 그러면 이제 feature는 더이상 얘가 아니고 누가 되나요? 얘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커밋을 해요. 그럼 이제 feature는 누가 돼요? 요게 아니고 요게 되는 거죠. feature 이렇게 그죠? 자 그리고 다시 check out 해서 master로 간 다음에 master에서 다시 커밋을 했습니다. 그럼 이렇게 되고 거기서 또 한번 커밋을 하면 이렇게 돼서 이제 얘는 master가 더이상 아니고 누가 master가 되나요? 자 이게 master가 되는 상태입니다. 자 이 상태에서 merge와 rebase의 차이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. 자 merge는 일단은 우리가 음... 하려고 하는 게 master의 내용을 feature로 가져오고 싶다.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첫번째 git check out 그리고 feature 이렇게 해야죠.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해야 되나요? 그 다음에 git merge 그리고 master master 그럼 어떻게 돼요? master branch의 최신 커밋과 feature의 최신 커밋이 커밋을 공통의 조상으로 하는 새로운 커밋이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이 커밋은 feature와 master를 이 공통의 조상인 이 커밋과 three-way merge라고 하는 기법으로 비교해서 자동으로 병합해주고 그럴 수 없는 경우는 conflict를 해서 사람이 병합하게 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feature는 여기를 가리키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? 이제 feature라고 하는 커밋은 여기 있는 두 개의 커밋과 이 두 개의 커밋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커밋이 되니까 feature의 입장에서는 master를 병합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. 자, rebase는 어떻게 동작하냐 자, rebase라는 말에서 이 base라는 말의 의미부터 좀 봅시다. base는 feature 입장에서 base는 누구냐면 얘입니다. 얘가 왜 base가 되냐면 feature branch가 파생된 branch는 master죠. 그 master와 feature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커밋 이것이 바로 base가 되는 겁니다. 누구 입장에서? feature 입장에서. 자, 그러면 이 feature가 rebase를 한다라는 것은 base를 바꾼다라는 뜻인데 누구로 바꾸냐 즉, feature가 파생된 master branch의 최신 커밋인 바로 이것을 이것을 feature의 base로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.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, 일단은 자, 일단은 마스터 마스터 라고 해주면 어떤 일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냐면 일단은 임시저장소라고 하는 어딘가에 템프라고 쓰겠습니다.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feature가 만들어놓은 커밋이 이 임시저장소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feature는 이 master의 최신 커밋으로 체크아웃이 돼요. 정확하지 않습니다.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사라집니다. 제가 제가 하는 설명은 약 90%형으로 다 맞을 수 있습니다.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제가 잘못 설명한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템프에 저장해놨던 임시저장되어 있었던 커밋들, 변경사항들 패치라고 부르는데 이 패치를 마스터 브랜치의 최신 커밋과 병합을 시키는 거예요. 요렇게 그리고 요 패치는 이제 지워집니다. 그리고 feature는 어디로 가냐 요기로 갑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것을 요것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feature라고 하는 feature의 최신 커밋과 병합을 해요. 그리고 이 패치는 이제 지워주고 이제 feature는 요기로 가게 되는 것이죠. 자, 요것이 리베이스입니다. 어때요? 리베이스 입장에서는 merge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요기 있는 이 커밋과 요기 있는 이 커밋은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 라는 겁니다. 왜냐? feature는 자기가 작업한 내용들과 master가 작업한 내용들을 모두 가지고 있죠. 얘도 마찬가지 요렇게 요렇게 둘 다 가지고 있잖아요. 자, 근데 차이점은 merge의 경우에는 history가 이렇게 병렬로 나아갑니다. 그래서 history를 보기가 어렵다. 하지만 rebase는 history가 일렬로 이렇게 쭉 나아가기 때문에 버전을 역사를 파악하기가 저 좋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단점은 rebase는 어렵고 위험합니다. 음.. 하지만 merge는 rebase에 비하면 훨씬 더 쉽고 그리고 비교적 안전한 방식이에요.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충돌을 해결하는 것도 쉽고 예. 그래서 이 초심자들은 merge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이 rebase는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음.. rebase를 하는 구체적인 실습을 해보겠습니다.